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의 사용법을 살펴볼 건데요. 템플릿은 우리가 그룹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혹시 그룹을 안 보셨으면 그룹 수업을 먼저 보고 오십시오. 그룹에서 여러 개의 부품들을 우리가 서로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잖아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과 똑같은 기능인데 이 템플릿은 그룹과 다른 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업 있잖아요. 여기는 이 작업 안에서만 유효해요. 이 작업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을 열고 또는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만든 그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템플릿으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그것을 템플릿으로 등록하면 그것은 모든 작업에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다니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열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는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템플릿은 언제 쓰냐?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모든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립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마인드스톰을 보고 계신데요. 자, 웰컴 스크린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마인드스톰을 제가 열어보면 이 마인드스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개의 마인드스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여기서만 필요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다른 마인드스톰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방금 것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다른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어때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과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떤가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열어봤던 그것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것에는 없었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것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마인드스톰 또는 레고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공통되고 어떤 것은 공통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통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계속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레고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통되는 것은 그냥 가져다 쓰고 그리고 공통되지 않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걸 통해서 빠르게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 템플릿 기능이에요. 자 그럼 템플릿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이거는 이 그룹 기능과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충 선택을 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템플릿을 선택하고요. 밑에 있는 Create a Template Prop Selec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선택되어 있는 이 브릭들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템플릿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방금 제가 템플릿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화면에 바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이렇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업에서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은 이 템플릿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Welcome Selection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 중에서 현재 우리는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이 모드에서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템플릿은 이 마인드스톰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 이 마인드스톰을 선택하고 프리빌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선택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템플릿을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만든 템플릿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화면에 착 하고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을 빠르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